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트맨 입니다. 오늘은 메뉴가 서울에서 가져오는 서울대 24 방집에서 크로와상 준비했어요. 마실거는 바나나우유, 초코우유, 탈구우유. 맛은 참악으로 써드릴게요.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코우유 마실거는 바나나우유 마실거는 연애가 너무 맛있어. 제일 먹어보고싶은거 이거였어요 으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껴로바상은 안에 생크림이 들어가있고 어떤 잼 같은 거 들어가있고 밭이 들어가있어요 이거는 위에 트라미스 있고 초콜릿이구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있어요 마는 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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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5 5 6 4 5 5 5 5 5 6 6 7 7 7 8 8 8 9 10 11 12 12 12 12 12 13 13 13 13 13 13 13 13 14 14 불베리 생크림 달달한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거에요 이거 맛있어요 소고기 이 빵들은 어제 샀는데 어제 5개의 맛 샀어요 하나는 가족들이랑 어제 먹어버리고 4개는 오늘 먹방하고 이거 남는 거는 다시 가족들이랑 같이 먹어야 돼요 오늘은 너무나 너무나 하고 싶은 편한 먹방이었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싶고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